안녕하세요. 동심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원을 하나 만들고요. 얘는 이론상의 요소 그냥 임의로 직경 10 하나 주고, XYZ는 000 이론상의 요소죠.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 1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원 1을 만들고, 얘는 X만 1이에요. 이렇게 하나 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동심이 지금 1이 벗어나는 얘는 X가 X0, Y0, 그죠? 얘는 X1, Y0 케어 공차가서 동심도 여기다가 요소 요거 하나 주고 하나 주면은 1이 나갔으니까 곱하기 2가 돼서 2가 되죠. 2 넣어주면은 동심도가 나옵니다.